안녕하세요. 속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트인 커스텀 쇼케이스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마트인 커스텀, 바로 지리코테로 만들어진 마트인 커스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. 먼저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세하게 그 목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해도 이제 지리코테라는 목재로 만들어진 기타들이 꽤 고가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정보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먼저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는 중앙아메리카 및 멕시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. 비교적 색상이 짙고 또 어두운 갈색을 띄고요.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변제와 심제의 구분이 좀 명확한 특성을 가진 목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변제라는 건 껍질 쪽에 가까운 부분을 의미합니다.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목부 부분으로 좀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은 쪽에 속하고요. 아직 살아있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. 그에 반해 심제라는 건 이제 그 나무에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비교적 색이 짙어지고 단단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 지리코테라는 목재는 심제와 변제의 구분이 좀 또렷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목재가 갖고 있는 그 무늬 자체가 화려한 편이어서 이 두 부분을 같이 섞어서 기타에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. 그 심제 부분만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. 특히 이 지리코테는 고급 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목재이기도 하죠. 그렇다면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가 어쿠스틱 기타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 될까요? 어쿠스틱 기타는 이제 밀도가 높고 단단한 나무를 축구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축구판이 담당하는 그 역할이 이제 상판에서 울리는 소리를 반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.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는 축구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 중에 하나인 인디언 로즈우드보다는 더 무거운 편에 속하고 에보니와 비교될 정도로 단단한 목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지리코테는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특성 때문인지 비교적 부서지기도 좀 쉬운 편이고 건조하기가 어려운 목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일단 건조되고 나면 안정적인 목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운드적으로는 인디언 로즈보다는 좀 더 선명한 사운드를 갖고 있다고 평을 하고요. 마카사 에보니보다는 더 많은 오버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기타를 제작하는 많은 브랜드에서 풍부하고 깊은 자원과 반짝거리는 선명한 고음을 갖고 있다고 이 목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주로 고급 모델들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축구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지리코테가 갖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기타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말은 좋은 식재료가 있어도 이 식재료를 다루는 요리사가 이 식재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이 식재료에 맞지 않는 조리법으로 요리를 했을 때 훌륭한 요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 지리코테라는 목재를 잘 이해하고 또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는 곳에서 기타를 제작했을 때 수준 높은 사운드와 안정적인 내구성을 연주자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점에서 마틴이라는 브랜드, 특히 그 중에서도 커스텀 라인에서 제작된 이 지리코테 커스텀 모델들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통기타 이야기에는 총 3대의 지리코테 측근판을 사용한 마틴 커스텀 모델들이 있습니다. 이 세 모델의 특징은 상판은 아디론닥 스프르스를 사용했다는 점이고요. 각 바디에 맞는 사운드 최적화와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한 모델씩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모델입니다. D28 아디론닥 지리코테 커스텀 모델입니다.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판은 아디론닥 스프르스를 사용했고요. 이제 이 측근판은 지리코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드레드논 바디의 이 모델은 힘차고 풍부한 울림을 가지고 있고 저음의 느낌이 어택함 있게 들려지는 그런 모델입니다. 이 외에도 이제 바디에 사용된 바인딩들 역시 목재로 꾸며져서 되게 우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 모델은 이제 OM28 아디론닥 지리코테 커스텀 모델입니다. 역시 상판에 사용된 목재는 동일합니다. 아디론닥 스프르스에 축구판은 지리코테가 적용되어 있죠. 이 모델은 줄을 한 번씩 이렇게 튕겨보면 깜짝 놀랄만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OM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 모델들 뿐만 아니라 마틴 커스텀의 OM 바디들을 채워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OM인데도 이 정도의 울림을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요. 특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OM28 아디론닥 지리코테 커스텀 모델들은 진짜 한 줄 한 줄에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. 선명한 느낌의 저음 아디론닥 스프르스가 갖고 있는 그 파워풀한 음색이 잘 표현되는 그런 모델입니다.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모델 바로 0000 M28 아디론닥 지리코테 커스텀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은 이제 드레드넛과 OM의 좀 중간 형태의 사운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OM 바디도 꽤 큰 울림을 갖고 있어요.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 드레드넛보다 더 큰 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. 그런데 또 드레드넛은 바디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 분들에게 이 M바디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OM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큰 울림과 확실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드레드넛보다 더 편안한 연주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역시 아디론닥이 표현하는 강력한 파워풀한 음색 그리고 이 축구판 지리코테에서 느껴지는 선명하지만 묵직하게 힘있게 느껴지는 저음을 느껴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지리코테 커스텀 새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곧이어 나올 간단한 사운드 샘플을 통해 한번 이 모델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조만간 첼스님과 함께 한 모델 한 모델의 상세한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이 궁금하시다면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귀로 확인해 보시는 걸 더욱 추천해 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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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